네, 이번에는 천사무용단에 준비됐습니까? 천사무용단에 신영자씨 모시겠습니다 네, 귀여운 꼬마들이 준비하고 계시네요 하늘에서 오셨죠? 그래서 다문화 축제를 오늘 축하하기 위해서 하늘나라에서 내려오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제4회 글로벌 패밀리대회 다문화 가족 한마당 축제를 즐기고 계십니다 오늘 부산에서도 오시고 그리고 서울에서도 어려운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가수님들이 나와주셨습니다 끝까지 잘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도영상 BBB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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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